효정씨가 조광란 돌잔치를 맞이해서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한테 그냥 비웃을 텐데. 왜 저한테 그 선물을. 또 제가 돌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2020년 뉴 공식 애교송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네. 정말요? 그냥 가도 되는데. 저희가 2019년 천재 작곡가님이 수사하신 양념송으로 1년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애교송은 제목이 어떤 건가요? 이번 애교송은.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일단은 이름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막.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자, 그럼 일단 바로. 어떻게 해. 처음에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보시죠. 뉴 공식 애교송의 뉴 공식 애교송. 어떻게 해. 음악 주세요. 어떡합.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아,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야, 진짜 대박이야. 그냥 가보셨냐고. 야, 진짜 그거가 다 온다. 야, 진짜. 야. 감사합니다.